맞아 맞아 맞아. 맞아 맞아. 맞아 맞아. 가위바위보. 아우. 아우. 우리 진흙이죠. 아우. 야 이거 파이팅 마지막에. 야 어떻게 왔었잖아. 어떻게 되는 거죠? 나는 런닝맨인지 알아서 런닝맨. 0은 0. 2는 2. 다행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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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십니다. 정답 세 팀 모두 수수께끼를 맞춰주셨습니다. 끝이 아니라 여러분이 받으신 봉투를 개봉해서 공개해 주십시오. 자 4명 참가합니다. 여러분이 수수께끼 가위바위보의 정답을 맞춰주셨으면 이 봉투는 그대로 저희가 수거해갑니다. 모두 다 맞추셨기 때문에 봉투 안에 들어있는 대로 가위바위보 대결을 해서 마지막에 남는 팀이 최종 공중입니다. 와 여기도 가위바위보였어. 자 3, 2, 1장. 마지막이야 마지막. 형. 딱쇼되. 딱rill 때로 맞춰서. 공구아 딱지라고 생각해 딱지라고 공구아 파이팅. 파이팅. 왜요? 아 왜 지금 가위바위보를 끝까지 치르셔야해요? 가위바위보는 가위바위보는 사실 골로 가위바위보. 알겠습니다. 안 내면 술래 가위바위보! 이겼다! 가위바위보! 이겼다! 포! 이겼다! 대박! 대박! 혼자 이겼어, 혼자 이겼어. 파이팅! 탈락자는 단상에서 내려오죠. 김종국 씨, 수지 씨는 단상에서 내려오죠. 아, 나 진짜. 형, 진이 형. 느낌대로 하십시오. 느낌대로? 4분만 기다려주세요. 느낌대로. 너무 쉽죠, 형. 자, 여기는. 진이 형 떨어지면 끝이죠. 고맙습니다. 안 내면 술래 가위바위보! 우아! 우아! 와, 진짜 Pauka. 아, 형은 왜 이렇게. 이렇게 긴장되는데. 2만 번 가면 긴장되는 게 없어. 안 내면 술래 가위바위보! 가위바위보! 아, 이겼다! 나 그거는 생각해보니까. 이야, 이게 봐. 좆다, 이쪽입니다. 여기로, 좆다, 옆으로. 그냥 좆다. 생각에 여기서 지멸을 할게. 아이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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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떠오르는 거 그거! 너도 모르게 뭔데 잘하는 게 생긴다고 있을 수 있잖아. 아 이거 가위바위보 3개는 있다고 들었거든요. 만내면 술래 가위바위보! 아이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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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끝내요! 아 тыorder! 내가 이 안에ợ 술래는지 자, 런닝맨 가위바위보 좋은 지석진씨 이호석진씨 2연수입니다. 자, 강력한 공간입니다. 석진이 형 component 진짜 잘하는데. courage 잘 Kristin 안우슬레 가르고 이겼어 안우슬레 가르고 이겼어 이겼어